데니스 선생님 안녕 친구들 데니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실 워크시트를 선생님이 직접 나누어 주고 풀어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 워크시트를 엄마나 아빠의 핸드폰으로 보내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린터가 없으면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선생님이 가지고 온 워크시트를 여러분이 같이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대신에 선생님이 그만큼 여러분에게 시간을 조금 더 줄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답안을 알려주도록 할 거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 됐나요?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? 문제 보면은 fill in with, in, on, under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in, on, under 이 친구들을 다 써보도록 할 건데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으로 집어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거겠죠? 문제 자체가 자 그러면 볼게요 한 번 the book 책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? 자 이 책이 테이블 어디에 있어요? 자 in은 뭐였죠? in 맞아요 in은 안에 라는 뜻이었어요 under 안에 자 그럼 on on은 뭐였죠? on은 위에 그치 자 위에 그 다음에 under under은 무슨 뜻이었죠? under은 밑에 그치 자 그러면은 볼게요 책은 지금 테이블에 어디에 있어요? 안에 있어요? 위에 있어요? 밑에 있어요? 음 맞아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래서 on이 되겠죠? 자 이번에는 볼게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연필이 어디에 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겠네 그러면 연필은 지금 the pencil is 연필은 pencil case 필통 어디에 있어요? 맞아요 이것도 in이라고 할 수 있죠? 안에 있기 때문에 in the pencil case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the duster duster은 지금 여기 칠판 지우개를 말하는 거겠죠? 자 the duster is chair the chair 의자 어디에 있어요? 자 의자 의자가 이렇게 여기 있네 이 친구 그쵸? 의자 밑에 있죠? 그래서 unde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the book 책 책은 어디에 있어요? 의자 의자 위에 있어요 on the chair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?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the globe 자 이런 거 globe 이거 잘 못 볼 텐데 선생님은 학교에 다닐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교실마다 globe 지구본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 요즘 학교에는 있나? 지구본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그림을 참 못 그리지만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구 지구의 그 형태를 그려가지고 지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해놨어요 좀 잘 그렸네 이거 자 그럼 볼게요 지구본은 지금 어디 있나요? chair 의자 위에 있네요 위에 거 이 4번이랑 5번이랑 같은 문제네 완전 위에 있는 거 똑같은 거는 자 그 다음에 the duster is 자 칠판 지우개는 어디에 있어요? 맞아요 여기 있다는 이번에는 under 그대로 쓸 거고 어디 밑에 있는 거지 자 여기도 써야 돼요 그래서 chair이라고 써줘야겠죠? 자 그런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the sharpener sharpener은 연필깎기를 뜻하는 겁니다 sharp 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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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arpene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sharpener 자 펜슬 sharpener이라고 하는데 그냥 sharpener만 썼네요 여기는 자 펜슬 sharpener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자 이거 뭐라고 쓸까요? 자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펜슬 케이스 안에 그러면 in 그 다음에 펜슬 케이스라고 써주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in과 펜슬 케이스 사이에 뭐를 써야 된다고 했었죠? 여기에 다른 문제들에서도 해당되는 자 이렇게 the를 꼭 써줘야 돼요 the 그래서 그래서 펜슬 sharpener is in the 펜슬 케이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어서 밑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where is the 펜슬 케이스 해가지고 질문을 했고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아예 다 써야 돼요 자 그렇지만은 no worries 선생님이 직접 써줄 거예요 오늘은 이 영상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구상만 해봐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만 해봐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음 여러분이 직접 소리내서 답을 말해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게 어렵거나 하면 아 집에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돼요 자 이번에는 볼게요 where is the pencil case 펜슬 케이스는 어디 있어요 연필 아 필통 필통은 지금 테이블 위에 있네요 그러면 필통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on 맞아요 테이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질문 where is the pen 자 펜 펜이 어떤거지 이건가 보다 오케이 맞나 펜이 이건가 보네 펜이네 자 볼게요 펜은 이거다 이거 자 where is the pen 펜은 어디 있어요 The pen is in the bin 이거 알아요 빈은 우리 예전에 판치 때도 배웠지만 쓰레기통이라는 뜻이에요 빈 쓰레기통 알아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where is the sharpener 연필깎이는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써줘야지 the sharpener is 테이블 밑에 있네요 is under the 테이블 under the 테이블 이렇게 하면 되고 where is the board marker 보드 마커가 이거네 자 이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the board marker is 어디 위에 있는거지 음 맞아요 의자 위에 있어요 자 chair chair 먼저 써주고 위에 있으니까 on 그럼 그 사이에 the를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where is the paper bin 쓰레기통이 어디 있냐라는 건데 원래는 이제 의자 옆에 있다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이건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마지막 where is the globe 자 globe는 어디 있어요 지구본은 어디 있나요 자 the globe is 밑에 있으니까 under를 써주고 뭐 밑에 있는 거죠 의자 밑에 있는 거죠 chair 마침표 쓰고 그 중간에 너 라는 친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ere is it where are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았구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